후! So, before we got up on stage, 호연이 사실 했는데, how not to be nervous, and she said that, imagine everyone's naked. I'm doing it now?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머지않아 마동석과 드웨인 존슨이 영화 나쁜 녀석들 2를 함께 찍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날이 곧 올 것 같다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게임 시즌2에 헐리우드 배어들이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긴밀한 협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BTS가 팬데믹 이후 첫 대면 콘서트를 미국 LA에서 재개한 것은 K-콘텐츠의 출발선이 달라졌다는 신호탄이라고 전문가들은 임무와 말합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4월 약 1조 천억원 규모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는 미국에서 음악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영화 TV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세계적 아티스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칼리레이 잽슨 등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의 이타카 홀딩스 인수로 이제 한국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경력을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반 제작과 매니지먼트 활동을 함께하기 때문에 국내 아티스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음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등의 콘텐츠에서도 국경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저명한 미디어 학자 로버트 톰슨도 미국 국영 국제방송인 보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영화, 음악, TV쇼 등 모든 미디어 콘텐츠들을 그들이 생산하고 수출해왔으며 미국인들 역시 고집스럽도록 오직 미국 콘텐츠만 소비하기로 유명했었지만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말이자 It's a relatively new thing for Americans to enthusiastically embrace a foreign TV show. Americans were really known for almost their stubborn, aggressive adherence to not consuming product made in another country. We exported all of our movies and our music and our TV shows, but very few things came the other way. But I think we've been slowly but surely kind of training the ugly American attitude towards this stuff. 이렇게 오징어 게임, 지옥 등 K-콘텐츠는 해외 시청자들이 비영어권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트렌드와 맞물리며 넷플릭스 1위에 올랐습니다. CNN은 지난 24일 올해는 한국 드라마들이 죽여준다 라고 극찬했죠. CNN의 극찬을 증명하듯 오징어 게임은 지난 30일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2021 고담 어워즈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수상한 부분은 최우수 장편 시리즈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시리즈 40분 이상 장편 부문이었습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고담 어워즈 시상식은 IFP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이 정해지는데요. 미국 내 시상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시상식으로 향후 진행될 시상식들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자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가의 최고 권위 시상식인 에미상을 비롯해 연말 미국 방송 시상식 후보에 잇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시상식 전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황동혁 감독은 현지 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아마 이곳에 참석한 유일한 외국어 쇼인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어색한 느낌도 든다. 하지만 외국어 쇼로 이런 시상식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황동혁 감독은 본 시상식 무대에 올라 농담까지 던지며 좌중을 웃게 만드는 등 마치 한국의 시상식에 오른 듯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크ид Zoet 스크린 des 스크린 des 스크린 des 스크린 message 스크린 des 스크린 de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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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